안녕하세요. 모모니즘 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가 시즌마다 입는 팀복 유니폼 같은 게 있어요. 추워져서 저의 겨울 유니폼이 한복 두루마기거든요. 이거를 읽고 올 겨울에는 활동을 할 거라서요. 궁금하시면 앞으로 다른 공연들 많이 와주세요. 그리고 저희가 한 번만 확인할 게 있는데 지금 기타 소리가 중간에 꺼졌거든요. 이어서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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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